청년 농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청년 농부들의 역할을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으로까지 확대하는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서면 농산물 가공센터 내 온라인 비즈니스관. 13명의 교육생들이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크리에이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단간과 단호박, 요거트, 복분자, 약용작물 등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농민들입니다. 요즘 수요가 늘고 있는 모바일 쇼핑에 대비해 SNS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홍보기술을 컨설팅 전문가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과 스마트 스토어 입점 판매 관리,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진 영상의 촬영과 편집 방법, 라이브 커머스의 이해와 실습까지 실무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단체로 이루어지는 이론 교육에 이어 각자의 사업장으로 찾아가 개별 현장 컨설팅도 진행됩니다. 파티쇠 출신의 젊은 농부가 운영하는 쌀과자 가공 공장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다양한 홍보 영상 촬영, 온라인 구매력 증대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B2B, 기업으로 나가는 전략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B2C로 더 고객들에게 가까이 가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청년 농부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교육인 것 같고요.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이커머스를 활용한 신개념 농특산품 판매 방식의 하나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농부가 직접 가공 유통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농부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청년 농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 이유는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다른 농민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핵심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해서 직접 본인들이 이커머스라든지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는 앞으로 지역의 대표 검색 키워드인 국제정원 박람회를 이용한 개별농가 온라인 채널도 구축한다는 구상이어서 청년 농부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은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